우리 사람들의 몸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신비의 버금갈 만큼 아주 오묘하고 또 하나님께서 묘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보면 참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는지 우리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 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몸에 뼈가 206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뼈 작은 뼈까지라도 필요 없는 뼈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근육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모든 근육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 사람들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몸속에 가지고 있는 혈관이나 또 우리 오장육부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 그리고 우리 모발까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묘한 창조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비한 육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것이 불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필요하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만드시고 또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묘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혈관의 길이가 약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만 킬로라는 것은 우리 지구를 두 바퀴 반 정도 돌 만큼 긴 혈관이 우리 사람들의 몸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참 묘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얽히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참 잘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체를 잘 보십시오. 눈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귀라고 하는 것은 듣는 역할이고 우리 코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고 또 냄새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입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기도 하고 말도 하고 또 숨도 쉬고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피부라고 하는 것은 촉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감각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면서 피부도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니까 코도 숨을 쉬고 입도 숨을 쉬고 피부도 숨을 쉬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제 해석입니다마는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숨을 잘 쉬어야 오래 산다는 겁니다. 우리 숨 안 쉬니까 죽더란 말입니다. 그만큼 숨 쉬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체라도 필요 없는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묘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 건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달라요. 모든 게 다 다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의 몸을 위해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 그럴 진데 우리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이 된 교회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몸을 만들고 또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건강의 규정을 보시면 건강은 조화로운 상태, 조화로운 상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조화가 돼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폐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장도 좋아야 되고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의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화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한대는 교회 성장, 교회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성장을 부르짖지 않고 대신에 부르짖는 것이 교회 건강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애기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어야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잘 이룬 상태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경험 있는 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슥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슥증이 뭐냐 하면 우리 귀 속에 조그만한 모래알 같은 칼슘 분말이 있는데 이거 똑 떨어지게 되면 어지러워요. 못 견딥니다.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균형을 이루고 어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것만 똑 떨어져도 어지러워서 산 견딜 수가 없어요. 보집시오.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작은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체가 그러하듯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 가운데서 교회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작은 지체가 역할을 잘 감당해야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몸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하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함께 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 손톱 밑에 조그마한 가시가 바뀌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가시가 있지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손만 아픕니까? 온 몸이 불편해요. 우리 모든 몸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 그러할지인데 교회가 마찬가지로 작은 지체가 병이 나게 되면 모든 지체가 고통스럽고 모든 교회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방탄소년단이 미국을 갔더라고요. 이 방탄소년단은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현대 비틀즈라 그런 말까지 합디다만 이 방탄소년단이 9월달에 UN 본부에 가서 유니세프 행사를 참석했습니다. 뭐 청년 아젠다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Generation Unlimited 이런데 참석을 해가지고 Love Myself.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자.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이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타인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찮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비록 작아 보이지만 70억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많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비뚤어져요. 내가 없으면 가정이 파괴되고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교회,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체론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 만드신 작은 지체들이에요. 어떤 지체는 약간 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지체가 건강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몸,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첫째는 말합니다. 덜 귀히 여기는 것을 귀한 것으로 입혀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코린더전서 23절 말씀 말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덜 귀히 여기는 것을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더러운 것들, 또 귀하지 않는 것들, 천한 것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간 덜 귀하다고 하더라도 귀한 것들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만들어주신대요. 거기다가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을 얻게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봐주십시오. 덜 귀히 여기는 것들, 아름답지 못한 지체, 22절 말씀에는 더 약해 보이는 지체, 또 24절 말씀에는 부족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강한 사람들이 저를 채워줘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못 봤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만들어 주셔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몸도 하나의 조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저 심장이 어쩌니, 위장이 어쩌니, 폐가 어쩌니 하는 정도는 압니다. 우리 작은 기관들은 몰라요. 전문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작은 기관이라도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보시면 주말이 된다거나 아니면 공휴일이 되면 차를 타고 멀리 가잖아요. 이러면 멀리 차를 타고 갈 때 그냥 운전하고 갑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를 한번 열어보고, 잘되었는가 보고, 기름이 채었는가 보고, 타위도 한번 두드려보고 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꼭 아주 엄청난 것을 통해가지고 차가 고장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잘 보입시오. 요즘엔 차를 잘 만들고 부속이 괜찮아서 괜찮습니다마는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펜 벨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잘 끊어졌는지 몰라요. 가다보면 툭 끊어져가지고 차가 서 있어요. 벨트가 끊어지면 차가 못 갑니다. 작은 벨트지만은 잘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부속 때문에 차가 고장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면 타이어도 반드시 두드려봐야 합니다. 공기압이 맞는가를 잘 보고 떠나가야 해요. 그걸 찾으면 사고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아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가 결함이 있으면 교회가 올바르게 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입혀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약한 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전부 다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약한 자를, 병든 자를 살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부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보살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절대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실 때 보십시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자들 작은 자들 소자들 얼마나 주님이 살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없이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포스타 간판에다가 들꽃 사진전 서나서요. 어쩐까 싶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길거리에서 보던 것, 들에 가면 보던 것 이런 꽃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들풀도 먹이신다 그렇게 말하고 하십니다. 입히신다 말하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창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쁘게 사진 찍어서 탁 적으셔놓으니까요. 우리 길 지나가다 쳐다보지도 않던 꽃들이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세계가 바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레가 말합니다. 돌 하나라도 자기 자리에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동차가 부속의 평균 한 만오천 개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작업어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보행 747 같은 항공기는 부속이 300만 개예요. 300만 개. 이 클럽버스 같은 우주 왕복선 같은 것은 500만 개의 부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부속 가운데 주가 많은 거예요. 작은 나사목 같은 게 하나가 빠져 있으면 출발하지 못해요. 띄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말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작은 지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지체 하나가 없음으로 말하면 큰 사고가 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BMW.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자꾸 불이 닿아 보니까 BMW는 불 많이 활활 타는 차래예요. 그런데 보세요. 작은 부속 하나 때문에 지금 BMW가 불 나는 차다. 불 자동차다. 그렇게 말하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결함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가 불 날 수가 있어요. 작은 결함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불 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강해야 되고 조화를 잘 위해야 되고요. 절대 불 나면 안 됩니다. 결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 나가는 작은 지체가 아니라 큰 지체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사회가 든든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 모든 지체라고 하는 것이 상호 대립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분쟁이 없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쟁이 없다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소극적인 소극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십시오. 분쟁만 없으면 됩니까? 적극적인 관계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적극적인 관계예요. 소극적으로는 분쟁이 없어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서로 돌보게 하신 것. 이것이 한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지체 역할입니다. 교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지체이지만은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분쟁이 없어야 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위와 간이 싸웁니까? 심장과 폐가 싸우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오늘 도와줍니다.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도와줌으로 말면 하나의 건강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룬으로 말면 아마 아름다운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은 보는 게 좋아요. 그분이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낚시를 좋아했대요. 그 낚시를 한 번은 자기 친구하고 같이 낚시를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갔는데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계속 비만 오는 것입니다. 비 오니까 뭐합니까? 천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조그만한 어린아이 둘이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 낚시는 못하니까 텐트 안에 있다 보니까 둘이 한참 놀다 보니까 싸움질하고 싸움질하고 마지막에는 싸우다가 왔다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를 하지 않고 천막 속에 있으니까 싸움질만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택했습니까? 왜 제자 삼으십니까? 성기마저 보집시오. 베드로 취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낚시꾼들입니다. 낚시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요. 서로 싸웁니다. 열심히 나가 전도하면 괜찮은데 전도하지 않고 안에 몰려있으면 싸움만 한다는 것이에요. 천막 안에서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낚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3절 말씀 말합니다.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절대 다툼은 안 됩니다. 절대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삶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가 아래에 서줄 줄 아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지체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서로 같이 돌보게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돌봐줘야 해요. 열심히 돌봐줘야 합니다. 육체를 잘 보입시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돌보는지 몰라요. 참 돌봐줍니다. 약한 부분이 있으면 강한 부분이 또 생겨요. 그러면 시각장인들 보입시오. 얼마나 청각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촉각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청각장인들 보입시오. 눈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체가 좀 부실한 사람들은 보니까 상체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도와주게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함으로 말면 아마 하나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텔레비전을 동영상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나와요. 보니까 몸 안에 들어온 세균을 공격하는 백혈구. 한 번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런 백혈구가 보니까 세균이 들어오니까 세균을 막 따라가서 세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세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세균을 자기 몸에다가 안아가지고 죽여버리더라고요. 백혈구 안에 세균이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약한 사람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껴안아서 우리 속에서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에 껴안아서 나쁜 것을 옳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주신 지체 역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모릅니다. 백혈구 앞에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병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작은 백혈구라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시각장애인 남편이 지체장애자인 자기 아내를 등에다 업고 안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시장도 갔다가 밭님도 갔다가 모든 걸 다 해요. 이 장애는 좀 불편하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자만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하체가 좀 부실하지만 손으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좀 서로 부실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뭘 보면 갈비뼈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 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이 갈비뼈가 심장을 엿들어가지고 심장팔으로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십시오.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아니라 내가 부러지게 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오히려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부러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 상함으로 말면 아마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나만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망가지므로 말면 아마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지체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서로라고 하는 명령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복중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참으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세우라. 서로 돌봐주어라. 서로 위에 기도하라.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서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 서로가 만나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 우리 가정과 조회와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니콜라스 헤르만웨이. 그런데 이 사람은 평신도 수도사로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분이 평생과 부엌에서 일하는 겁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밥을 짓고 계란을 부치고 일을 평생을 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 하면 부엌의 성자예요. 부엌의 수도사예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바로 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란 하나를 프라이 할 때도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가장 작은 일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면서 계란 하나를 프라이 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항상 니콜라스 헤르만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일꾼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작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큰 일꾼으로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때 Love myself 할 때에 필요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골리아스를 사용했습니까? 골리아스 아닙니다. 다윗. 어린 다윗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수천명의 블레셋 군대가 아닙니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이에요. 450명의 발을 섬긴 선지자가 아닙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닌 큰 사람이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네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아주 소중한 아주 중요한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보다 약한 자를 내가 깨안아주고 도와주고 고쳐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사람으로서 큰 일꾼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내가 얻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더 약한 자를 깨안아주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소중하지만은 약합니다. 약하지만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큰 일꾼으로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내가 없이는 안 될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